다 놀리던데요. 바로 급절로 하자. 2시간 더. 전 표적에서 2시간 더. 2시간 더. 작년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. 공격포인터를 하고 놀랬다고 해서 그쪽에서 팀에 들어갔어요. 3시간 더. 1시간 더. 2시간 더. 2시간 더. 더. ikeo. 5시간 더. 5시간 더. 최애성. 스커팅! 저희는 너무 이상 쳐다봐요. 아.. 담배하는 거 같아요? 담배하는 거 같아요. 사람들이 제일 흉혈네요. 진짜 흉혈네요. 상대집이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대구원장 상대집이 이렇게 볼론 경기도 있고 더 잘했던 경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과 선수들이 좀 같이 모아주고 뛴 것 같아서 많이 좋았다 보니 난 너무 좋아 공기 중 이친님의 선수들이 경기도 바랍니다 최권 전의 정보를 잘 줄여서 짧은 시간을 뛰었는데 개막전은 좋다고 생각하고 기대방전이 바람던 시빈에 기세 글쎄 전의 차를 안 뛰어요 별 불구호 뭐 군대를 가게 됐는데 마음이 많이 먹고 1년 6개월 동안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조금 더 성장해 올 수 있게 열심히 자라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군대를 오시겠는데 서울 와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좋은 곳을 보러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좋은 곳을 보러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좋은 곳을 보러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뭐 얼굴 보고 인사를 드리고 가게 되어야지 아쉬운데 서울의 미친계에서 잠깐 의견으로 갔다 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봅시다. 저도 이렇게 경기장에서 인사를 못 드리고 실천히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손톱 남아요 이거? 안돼요? 내가 피시처럼 못하고 왜 그러느라고 했지? 서울 아홉다고 분명 안 된다. 상모로 해라. 상 수고하셨습니다. 박홍준 선수 박홍준으로 한번 갈까요? 네? 저 한 번 쩌죠. 재밌을 것 같은데? 잘하겠네요. 확 터지기. 모르겠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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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님 모르겠다. 안녕하십시오. май拉 펜 extraordinaire의